이거 어떻게 치지? 저희 좀 도와주세요 아 진짜요? 감사합니다 저희 알려주세요 어떻게 쳐야 하는지 되게 아무 말씀도 없이 조용히 막 다 꺼내서 해줄 수 있게 네 네 나 여기 매달리게 봉침 한번 봉침 봉침 춤도 잘 춰요 못하는 게 없어요 고마운 캠퍼분들의 도움으로 제 모습을 찾아가는 그대만 파트 고맙다 태영 언니의 마무리로 설치 완료 하나 둘 셋 우리를 구원해준 캠핑 보수인데 잊지 않을게요